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결국 당선 무효행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 개요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에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경심의 아들 조모 씨의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인턴 하긴스에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두 차례씩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강욱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 직책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강욱 대표와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강욱 대표는 하루 전날까지 무죄를 아마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로 보나 정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는다 이렇게 무죄에 대한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거의 기대와 전혀 딴 판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최강욱 대표가 보는 사실과 재판부의 판사가 보는 사실이 아주 달랐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보는 그런 사실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거공판 직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강욱 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 현혹된다라는 그런 표현은 속임을 당한다는 그런 문제인데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강욱 대표 이야기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재판부가 휘둘려 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실 판단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합리적 그런 의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 서슬퍼런 권력이 판사를 지금 탄핵하겠다고 배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한 판사를 국회가 사상 최초로 탄핵을 하겠다 또 탄핵을 아마 계령에 옮기 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고 생계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재판부에 있는 사법부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슬퍼런 권력이 살아 숨쉬는 시대에 아마도 재판부에 있는 분들은 사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왔을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봐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또한 그렇게 문제 없이 좋은 게 다 좋은 것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적인 재판부에 계신 분들은 국리하고 국리하고 살피고 살펴도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고 어렵게 어렵게 내린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추론은 그냥 억지가 아니라 판결을 내린 판사의 입장에 서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강욱 대표의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신은 판결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1심 판결이 있은 다음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냈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습니다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합니다 지치지 않고 끊기지 않겠습니다 걱정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강욱 대표가 지금 단 21시간 전에 남긴 페이스북거리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일 겁니다 사실이 두 개, 세 개, 네 개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시대가 오리라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세상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이 두 개, 세 개, 네 개로 재해석될 수 있는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이고 당신이 보는 사실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문제 수준의 판결을 판사가 내린 다음에 책임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재판부의 판사들은 자신이 본 대로 판결을 내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부분까지 갈 때 또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까지 그렇게 올라갈 점이 되면 최강욱 대표의 임기가 끝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어목한 시대에 최강욱 대표의 내린 판결이란 것은 그래도 재판부의 기계에 있는 그런 판사님들이 계속 계신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다소 위안을 받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회 선се 김혁회 선 denn Werling 김혁회 zone 김혁회 김혁원 김혁회